안녕? 나를 알아? 응? 그래, 나도 반가워.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. 걱정할 일은 만들지 않아요.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. 도착! 출발이 빨랐으니까요. 좋아, 성대한 파티를 열어보죠. 나만 이렇게 신나는 거 아니죠? 그 폭탄은 없던 걸로 하겠어요. 폭탄이 설치됐다고요? 거기, 모두 같이 춤춰요. 명품 댄스, 제가 보여주죠. 여긴 이제 제 거예요. 영토 확장! 뭐 하는 거죠? 날 지켜요. 저기요, 날 엄호해야죠. 아무한테나 하트를 날리진 않아요. 우리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것 같군요. 확실하게 끝내줄게요. 나한테 끝나는 걸 영광으로 알라고요. 말도 안 돼. 아직은 아닌데. 저항은 모임이에요. 날 위협할 순 없어요.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군요. 나에게 반기를 들면 적이에요. 지금 딱 이게 필요했어요. 이걸로 끝을 내자고요. 더 강해지면 안 되는데. 여기서 더 강해진다고? 뒤로 빠질 기회예요. 전략상 후퇴요. 집사라도 불러야겠는데요. 거기 누구 없어요? 받아요. 영광인 줄 알라고요. 내가 주는 포상이에요. 하나 더 줄까요? 나만 따라오면 돼요. 거기, 이쪽으로! 이 몸이 직접 나서야 할까요? 내가 왔으니 다 해결될 거예요. 또 뭐예요?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. 무슨 일이죠? 다 피해요. 명령이에요. 다 나가요. 앞으로! 승리가 눈앞이에요. 앞으로 나아가요. 한방의 끝! 차이가 느껴지죠? 도와줘요. 가만히 있지 말고.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. 이번 일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. 믿을 수 없는 일이야. 거기 쓰러져 있으라고요. 이렇게 될 줄 몰랐죠?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.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. 각자 위치는 알고 있죠?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요. 여유를 가져요. 우아하게. 잠깐의 휴식은 좋잖아요. 지금 보고하세요.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? 복수는 아름답게! 백배로 대갚아준다고요. 알고 있다고요. 다 듣고 있어요. 내 손에 있으면 다 명품이지. 잠재력을 끌어내볼까? 따라올 순 없을 거예요. 내가 빠른 게 아니라 당신이 느린 거겠죠. 단독 행동 금지예요. 어디 가지 마세요. 돌진! 명령이에요. 정면이 약점이에요. 먼저 가서 해결하세요. 당신을 선두로 임명하겠어요. 자기 자리에 가세요. 각자 해야 할 일은 알죠? 잘 끝났죠? 내가 말한 대로 됐죠? 그래도 긴장ỗ ef사합니다. Rights! 이 obesity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